도와줘! 타라토스! 나백자! 나백자가 웬 말이야? 다들 변함없으신 것 같아 기쁩니다. 너도 변함없이 기분 나쁘게 웃는구나. 자, 무사히 다시 만난 걸 축하하며! 좋았어! 덕분에 나도 기운이 나는걸! 찬! 빨리 오빠를 구하러 가고 싶어! 하지만 먼저 작전을 세워야 해! 작전 같은 거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걸! 왜 그래? 게리온과 바벨, 블랙미러가 갖고 있는 어둠의 메카니멀은 강해. 니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야. 게리온과 바벨... 하지만 괜찮을 거예요! 앵찬이 형이 메카니멀 중에서 가장 강한 형제로 손꼽히는 에반 형과 타나토스 형의 테이머가 되면 무서울 게 없다고요! 히앵! 난 이 녀석과 함께 하겠어. 뭐? 다나랑? 그래! 이유가 뭐야? 다나가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니까. 난 다나와 함께 싸우고 싶어. 다나토스... 그리고 너의 오빠 다비는 나와 같은 처지일지도 몰라. 반다인과 함께 있을 때 난 어둠의 구렁텅에 빠져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에반 형과 너희들이 날 위해 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지. 다나토스... 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무척 괴로웠어. 오빠도 괴로워하고 있을까? 아마도. 오빠... 단지 동정하는 마음에서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라면 찬성할 수 없어. 다나와 넌 별로 어울리지 않아. 뭐라고? 맞는 말이야. 넌 나랑 벌인 대결에서도 졌잖아. 안 그래? 딱 한 번 진 것뿐이지 뭘! 나도 잘 싸울 수 있다고! 정말이야? 뭐야? 그 못 믿겠다는 너는? 난 우습게 보지 마!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으면 강해져. 그 누가 봐도 이 타나토스의 테이머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강해지란 말이야. 난 힘이 강하거든! 아니, 아직 멀었어. 블랙미러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타나토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해. 만약 테이머가 실력이 없어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이유는? 다나토스가 선택했으니까! 다나와 다나토스는 멋진 파트너가 될 거라고 믿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나도 다나토스 널 믿어. 형! 너한테 맡길게, 다나토스. 난 다나로 결정했어. 정말? 잘 됐어요! 잘 됐어! 잘 됐어! 맞아! 기다려줘, 오빠! 하는 수 없군. 다나토스가 날 도와준다니 정말 기뻐. 그게 아니야! 돕는 게 아니라고! 아까 내가 함께 싸우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날 도와준다는 뜻 아냐? 아, 이거 참.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군구라. 응? 뭐라 그랬어? 찬! 에바뇽! 우리의 배틀 상대가 되어줄래? 나와 다나토스의 첫 배틀이다! 빨리 해보자! 응! 알았어! 셋업, 메칸! 셋업, 메칸! 헤쳐버려, 타나토스! 메카니멀! 고! 좋았어! 자! 함께 싸우자, 에반! 메카니멀! 메카니멀, 고! 가라, 타나토스! 가라, 에반! 즉, 어이구! 엔소스! 히힛! 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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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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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한다! 거대한 거미야! 두 핸드 슬래시!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다시! 빠르다! 아, 아, 그렇지! 리헤아! 이런라! 거울 내리칠 점이 없잖아? 오예! 당황하지마, 단아! 바로 다음 공격을 준비해야지! 어, 아, 알았어! 사무제 쇄골 병사! 내크로맨 서!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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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 자라 토스! 뭐, 뭐야? 어, 어디 갔지? 뭐, 뭐야? 내가 또 실수한 거야! 이틀이다! 얼음의 칼! 진리자는 소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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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틀이다! 파이널 러빌리티! 전지를 진동시켜라! 얼트 퀵크!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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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기운 내, 다나! 미안해, 다나토스! 내가 너무 서툴러서! 흥! 말로만 사과하고 넘어가려고? 으아악! 그, 그런 게 아니라! 으아악!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울기만 하면 다나 네 오빠가 순순히 돌아오기라도 할 것 같아? 아니라니까! 별다른 노력도 없이 남이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네가 오빠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으흑! 호흑! 호흑! 어허! 호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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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gahah! 아, 그래! 거기서 기다려, 다나! 으흑! 하! 으흑! 하! 으흐흑! 하! 하! 쥬이 언니! 너 혼자야? 이런 곳에서 뭐해? 그게... 그러니까... 어? 무슨 일 있었어? 단아... 미안하다! 진짜 울부짓! 자! 눈물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몸 밖으로 모조리 밀어내는 거래!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그런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맘껏 울고 훌훌 털어버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난번엔 정신없이 싸우느라 혼자란 것도 몰랐거든... 그 전까진 늘 오빠랑 함께하다 혼자가 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당황했구나... 에반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쩔쩔매다 끝났어... 거기다 울어버리긴 하고...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나봐... 다나가 무척 속상한 모양이네... 좋아! 언니는 내가 다나에게 힘이 되어주자! 저기 다나! 잠깐 나 좀 도와줄래? 어? 가자! 도와달라니 뭘 말해요? 과자 만들기! 어? 못해 못해 못해! 과자 만들기라니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걸... 난 못해... 하... 난 배틀도 못하고 과자 만들기도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안 그래? 난 테이머가 아니라서 배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과자라면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있거든... 조이 언니! 좋았어! 그럼 일단 머그컵부터 준비하자! 흐흑... 흐흑... 그렇지... 흐흑... 흐흑... 자... 이렇게... 우와... 나도 컵케이크를 만들었다! 절대 못 샀다고 하더니만... 멋지게 잘 만들었네? 흐흑... 냄새만 맡아도 맛있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맛있을걸? 우리 조금만 맛볼까? 맛볼래!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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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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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다... 흐흑... 왜 그래? 오빠한테도 맛보여 주고 싶어... 뭐...?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오빠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바로 만들어 줄 거야... 흐흑... 그래! 나도 함께 도와줄게!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걸! 흐흑... 어머... 못해 못해 하면서 울먹이던 건 어디 사는 누구였더라? 알게 뭐야! 삐! 흐흑... 흐흑... 허흑... 흐흑... 흐흑... 하윑... 흐흑... 흑... 흐흑... 다나토스! 여기 있지!? 다나토스! 아... 다나토스! 다나토스의 말대로 다나가 정말 이곳으로 돌아왔어! 다나토스... 다시 한 번 나하고 배틀 연습을 하자! 정말 할 수 있겠어? 아까처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질거면 그만둬. 툭하면 우는 버릇은 여전하군. 괜찮아! 울고 싶을 때 울어야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 실컷 울었다! 시원해! 난 할 수 있어, 다나토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배틀을 해보자! 찾고 있었다, 다나. 엘토포님! 당신이 엘토포? 흠... 이런 곳에 있었군. 엘토포님! 부탁이에요! 오빠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원래대로? 부탁드려요, 엘토포님! 다빈은 오히려 더 좋아하던데. 네? 네 오빠 다빈은 전부터 강한 힘을 손에 넣어서 마음껏 싸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했지. 겨우 그 꿈을 이루었는데 동생인 네가 오빠를 방해하려는 거냐? 그건... 그 누구보다 다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네가 아니었나? 가엾게도 새로 태어난 오빠의 모습이 조금 혼란스러웠나 보구나. 하지만 알고 있겠지. 다비한테는 네가 필요하다. 돌아와라, 다나. 다비를 위해서. 저... 저... 다나! 방금 그 녀석 말대로 다비한테는 다나 네가 필요해. 어? 그래 다나야.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오빠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 위해 동생으로서 네가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봐. 어떤 게 올바른 길인지 선택하는 거야. 다나! 다나! 나... 난... 다나! 전 싸울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그래, 결정 잘했어 다나. 다나토스... 유감이군. 함께 싸우자 다나! 엘토포를 물리치고! 물리치고! 다비를 원래대로 되돌리자! 되돌리자! 세트! 메카! 좋았어! 자! 함께 싸우자 에반! 메카니멀 고! 해치어버려, 다나토스! 메카니멀 고! 가라! 나의 종 바벨! 메카니멀 고! 가라! 나의 종 바벨! 메카니멀 고! 가라! 메카니멀 고! 메카니멀 고! 헤엑있습니다. 바벨... 반드시 이기겠어! 이기겠어? 덤벼라. 번개처럼 빨리! 슈퍼데스! 보잘것없는 공격이군. 방패 엎 막아라! 거대 방패! 딩겨내려는 건가? 그렇게는 안 될걸! 저주의 주원! 가스 스펙! 지금이야 형! 해치워! 알았어! 좋았어! 성공이야! 가소롭게! 불꽃의 삼십장! 퇴수라! 타나토스! 조심해! 이리와! 알았어 형! 거대한 거미야! 조핸드 슬레이시! 가자! 얼음의 칸! 리자드 쏘즈! 조금만 더 버텨! 타나토스! 함드로그! 하하하하! 반상적인 합동 공격이야! 좋아! 이 기세로! 단숨에 꺾어버리자고! 좋아! 파이널 러빌리티! 스파큐어 총렬해가! 에스테스 파이팅! 파이널 어필리티! 정제를 증동시켜라! 원플리크! 도시 옮겼다! 한방에 날려버려! 켜라! 엄청난 힘으로 버려! 하나! 파이널 어필리티! 화염으로 쓸어버려라! 플레이어 스트라이크! 사라져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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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 으흑! 으흑! 하나 더 더 함께 나오고 싶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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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반과 타나토스! 최고로 강한 메카니멀이라기에 얼마나 대단한가 했더니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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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 정말 강했어! 어유! 으흑! 에반에 떨어지는 순간을 보고싶어! 더 더 더 더욱!